안녕하세요 고할레 박물인입니다 오늘은 페이크 롤백을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페이크 롤백은 수비를 속였다가 빠르게 빠져나와서 슈팅강을 만들어서 슈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첫 터치를 발바닥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발바닥으로 잡으면 수비가 딱 멈출 거예요 그 타이밍을 뺏어서 앞으로 밀고 나와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첫 터치 할 때는 그냥 밟는 게 아니고 슈팅 모션을 취해야만 수비가 멈추고 움찔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발바닥을 하고 나서 당기는 걸 크게 안 가셔도 돼요 그냥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간결하게 살짝 당겼다가 바로 미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타이밍을 뺏어서 하시면 돼요 이 디딤빨이 그냥 서서 이것만 당기는 게 아니고 당길 때 디딤빨이 같이 뒤로 빠져줬다가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동작 할 때 빠르게 연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터치 하고 난 다음에 당겼다가 미는 거를 천천히 하게 되면 타이밍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겼다가 미는 거를 빠르게 해주셔야 하지만 타이밍을 뺏어서 슈팅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첫 터치나 당기는 그 부위는 살짝 이 아치쪽 이 부위, 이 부위로 밟아요 너무 깊숙이 맞추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앞쪽으로 당겼다가 밀었다 응용 동작이 있는데 페이크 롤백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당겼다가 인사이드로 치는 거 당겨서 뒤로 돌아설 것처럼 하는 척하고 인사이드로 다시 역으로 빠져나와서 슈팅이든 패스든 드리블이든 하면 더 좋습니다